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긍정적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%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후로는 성능 상태 점검 결과를 신뢰성 있게 제공할 것 같아서가 34%, 허위 미끼 매물이 줄어들 것 같아서가 33% 등의 순이었습니다.